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랜만에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수익의 퍼즐 전문가님은 첫 시간이시잖아요. 앞으로 이 시간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그래도 고개를 들면서 좀 움직이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수급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 관심이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수수께끼가 가능한 종목들 하면 될 것 같아요. 팔방미인 종목이네요. 일상생활에서 볼 수도. 수급도 되고 관심도 끌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아마 심사숙고 끝에 오늘의 종목을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바로 퍼즐 풀어볼게요.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설명하는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보통은 모멘텀이라 좋은 긍정적인 기운의 단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인력란부터 시작합니다. 일부러 난이도 때문에 좀 어렵게 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력란이 이 종목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맞추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아마 두 번째 키워드를 하게 되면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업황이 의외로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란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좀 안타깝게도 좀 무급휴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겪었고 또 본연 이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좀 일어난 업종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됐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코로나 극복하고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란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사람 뽑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 종목 말고도 같은 업계가 그렇대요. 요즘 월가에서는 내놓으라 할 걸출한 기업들도 사실은 정리해고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섹터, 이 업종은 오히려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력란, 코로나 얘기 나왔고요. 그럼 아마도 코로나 피해 업종 가운데서 좀 돌아서는 그런 종목이겠네요. 아직까지는 모르시겠죠. 사람인 HR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과연 맞을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퍼즐 오픈합니다. 맞춰보세요. 두 번째 퍼즐을 보니까요. 지금 회복의 걸음마라고 좀 써주셨어요. 회복해 나가는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인력란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인력란이 나오면서도 이게 뭐 매출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수준보다 거의 한 6분의 1, 7분의 1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거의 뭐 체감으로 하면은 거의 한 8분의 1이 날라갔다고 이 업계에서는 그러는데 대신 이번에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를 우리는 하면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가게 되면서 이 시장이 다시 활황세를 타면서 좀 인력이 좀 필요해진 건데 지금 그러면서 그 좀 방역 중국이 방역 완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달러가 하락으로 이렇게 좀 잡히고 심리적으로 좀 따진 느낌이 있어요. 1,440을 이제는 잇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놀러가는 이러면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심리가 좀 회복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리고 실적도 당연히 지금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걸음마 수준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 단계에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놀러가는 여기에서 바로 또 어떤 섹터인지 압축이 됐어요. 일단 자막으로 또 나갔고 여행 심리 회복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직도 사실은 여행 관련된 종목 정말 많습니다.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여행주 가운데 하나 여기까지는 좀 오픈이 됐는데 왠지 항공주, 여행 섹터, 로봇 관련 주 아마 월요일, 화요일 저희가 로봇을 좀 소개해드려서 이쪽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 투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해주고 계시는데 정답이 좀 나왔을까요? 마지막 퍼즐 맞춰보겠습니다. 마지막 퍼즐도 사실 여행이라고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일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식을 아주 좋아하시고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축하합니다. 상품은 없습니다만 국내 대표 종합여행 홀세일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행 관련 회사고요. 지금 계속 중국에서도 방역 완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사카를 봐도요. 제가 좀 오사카 연고도 있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 반, 일본 사람 반이라고 도톤보리 다리에서 그렇게 많대요. 물론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호텔이 100개가 돌아갔다면 지금은 10개도 안 돌아가다가 이제 30개, 40개 돌아가니까 사람이 많아진 효과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에서도 리오프닝 위드코라로 가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항공 수요도 나타나고 더 늘어날 것이다. 1월, 2월 갈수록 지금은 중국이 좀 주춤주춤 코로나 방역을 잘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를 보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참 좋은 여행도 어떤 분께서 좀 써주셨고요. 여행주 가운데서 그러면 정답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 하나투어입니다. 네 하나투어 저희 게시판에도 한 분이 레츠 비즈님께서 맞춰주셨어요. 하나투어 여행주 가운데서도 이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평과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내 대표 종합 여행 홀세일러 그러니까 국내 여행하면 무조건 하나투어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산업의 섹터에도 주도주가 있듯이 여행업계에서는 무조건 하나투어가 일단은 기지개를 펴야지 다른 작은 여행사들도 쫓아오고 마찬가지로 항공사들도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지금 바닥에서 계속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여 만 개 상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구조 조정도 다 완료가 됐어요. 2,5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인원이 감축됐다가 지금 다시 인원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방역 완화 그리고 달러 하락 여행 심리 회복이 기대되고 11월 달에 카드 해외 사용량이 이전보다 2배 이상 폭증했다는 이슈도 지금 신문지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지금 현재 가격 5만 6,200원, 3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 5만 4,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아래로 분할해서 들어가기 딱 좋은 자리 같고요. 손절가는 5만 원을 설정을 하고 그 5만 원 위에서부터 기관 수급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6만 4,000원 설정하고 가면 되고 만약에 6만 4,000원을 돌파하면 예전에 좀 화려했던 시절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그런 종목입니다. 혹시라도 손절가도 좀 잡아봐야죠. 얼마로 잡으세요? 네. 손절가는 5만 원 설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어 공부 좀 잘했고요. 앞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이었습니다. 네. 수익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니 여행주의 대표주자 하나투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릅니다. 1.26% 정도 오르면서 5만 6,300원인데요. 이 종목의 목표 주가는 6만 4,000원, 손절 라인은 5만 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신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